안녕하세요. 원두입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자연산 민원 수치민원을 포토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전복집입니다. 지금 전복 가격이 굉장히 많이 저렴한 상태고 팔구미하고 군인신미 선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니까 미리미리 정말 몸보시면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140미 파조기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140미 파조기는 21에서 22cm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향이 좀 터지거나 상축이 약간 나서 가성비 좋고 좀 더 큰 사이즈를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정말 맛있는 파조기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얼음을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니까 맛있는 올해 나온 첫 조기 한번 드셔보세요. 고맙습니다. 바라 파조기란 사이즈가 섞인 파조기를 말씀 말하는 겁니다. 사이즈가 섞이고 이렇게 내장이 터져 있는 건 파조기라는데요. 보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파조기는 저렴한 가격에 드시고요. 그 다음에 문어입니다. 저희 집은 문어집이다. 문어는 얼음을 채워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 판매하고 있는 자연산 참소라입니다. 참소라는 정말 달달하니 너무나 맛있고요. 정말 수족관에 살아있게 보이고요.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강고등어입니다. 강고등어 정말 이게 폭발이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젓갈 쌈장입니다. 가을 지속젓이라 하죠.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키로는 원물에 4만 5천원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젓하고 북새우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요. 가격은 똑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새우젓은 알아서 너무 굉장히 시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육젓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맛있고요. 그 다음에 멸치젓도 판매하고 있고 멸치액젓, 까나레액젓도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인 것 너무나 맛있습니다.